아 네. 페이라는 곡인데요. 저희가 이번 EP의 초 타이틀로 앨범을 냈습니다. 혹시 중경삼님이라는 영화 보셨나요? 네. 와우. 그 중경삼님이라는 영화 속에 보면은 이제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페이라는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쓴 곡이에요. 이제 누군가를 짝사랑 할 때 그 짝사랑 하는 상대의 장소라고 해야 돼요. 상대가 지내는 그런 장소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청소도 해주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저 캐릭터가 되면 저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떨까 상상하면서 쓴 곡입니다. 여기에 미성년자가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조금 감안해서 불러보겠습니다. 네. 저기 때문에 저희가 소중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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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해 볼 수 있습니다. 웃다가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고 옷장을 열어 셔츠를 꺼내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쓰러지는 너의 침대에 눕는다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다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쓰러지는 너의 침대에 눕는다 널 부른다 널 안는다 널 느낀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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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